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한참 신당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정치판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든 지금 이준석 씨는 좀 뻥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겨주면 자기가 백 무슨 몇십 석을 받겠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일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렇게 뻥을 잘 안 치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았을 때는 허장승세라 해 가지고 겉으로 표시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자고 나니까 지지자가 2만 6천 8백 명 관광버스로 920대까지 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이 여러분들 좀 과장되면 과장될수록 기대만큼 잘 돌아가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저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리 보시게 되면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정치판을 잘 읽으니까 물론 이제 홍준표 시장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을 왜곡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씨가 쓴 글을 보게 되면 초기에 기대한 만큼 이준석의 신당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그걸 동의하거든요. 태산 명동 서일필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한두 번 공포탄을 위협을 느끼지만 계속되는 아무 말 대잔치는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반륜을 기치로 신당을 만들어도 진영 논리가 굳건해진 지금 벨다는 섀를 모으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블당이 이런 독주를 하면 할수록 반대편들은 다 뭉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3의 당이 2024년 총선에서 안착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의견을 홍준표 시장이 강력하게 필요가 하는 겁니다. 제3의 지대 신당은 기존 정당과 다른 포지티브 정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네거티브 일변도로는 포말정당이 그냥 검새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이 되기 쉬울 겁니다. 영합관 본인이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 추사바 출신 친북 인사들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가면 두 번째 가출입니다. 홍준표 씨가 정치를 계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씨하고 여러분들 그나마 그래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홍준표 씨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준석 씨를 두고 영악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태경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추사파 출신 친북 인사들은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들 언어를 과장하는 걸 봐가지고 기대만큼 그렇게 일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입장을 홍준표 씨도 이렇게 같이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진실이 어디 쪽에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거죠. 참 보게 되면 이준석 씨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날뛰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허술한지 키가 찰 때가 있죠. 정말 나라가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그 밑에 한 분이 글을 남긴 것이 아주 멋진 이야기가 돼가지고 한 번 보시죠. 신당을 창당 말로만 퐁당거리지 마시고 사내답게 얼른 뛰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마다 1%씩 신당 창당 가능성이 늘어난다더니 제발 붙잡아 주십사 하는 마음의 소리만 들립니다. 우리 당은 본류대로만 흘러갈 뿐입니다. 본류로 흐르지 않을 거면 물 흐리지 말고 얼른 다른 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뻥을 외치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재 개 붕어가 아니지 않냐. 비대위원장이 되면 110석에 120석은 잔씩 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정호재라는 분 말씀처럼 제발 나를 좀 붙잡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참 젊은 친구가 영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악한데 저는 이준석 씨에 대해 사감은 없지만 철딱선이가 없고 일단 비윤리적이고 젊은 친구가 나이답지 않게 비양심적인 겁니다. 정치판에 이런 5선 이렇게 4선 하면서 좀 때가 묻은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영악한 거죠. 그건 선거 부정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극명하게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인 거죠. 이준석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참 이준석은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준석을 보시게 되면 제약회의님께서 이준석 선거구만 여러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 그래프를 2016년 20대 총선 부터 나왔네요.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병의 역대 선거 결과를 모두 차이집 그래프로 그려가 보내준 겁니다. 2016년 20대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여러분들 18년 지방선거 2018년 보궐선거 이준석이 여러 번 나왔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 8회가 여러분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이 2016년 선거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됐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시니까 잘라봤습니다. 이게 2016년 이준석이 출마했던 데고 2017년 대통령선거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 입니다. 2016년 지방선거만 제외하고 모든 공직선거가 노원병에서 사전투표가 조작이 일어난 거죠. 2016년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이준석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8% 더블당의 황창화가 마이너스 2.1% 안철수가 플러스 4.0% 조작이 여러분들 거의 없었던 지역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2017년을 보게 되면 문재인 플러스 10.5 홍준표 마이너스 8.4 안철수 마이너스 4.4 홍준표가 안철수 표를 훔쳐가지고 문재인에게 넘겨준 그런 전산 조작이 있었던 선거죠. 북미 여러분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해 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그려줬던 2018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선거가 6회가 2018년 선거가 8.8% 6.8% 그다음에 2018년 6월 13일 보궐선거도 보궐선거를 또 이준석 했구면요. 이때 선거도 여러분들 조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2022년도 21대 총선 4.15 총선이죠.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김성한 차이값 13.8 이준석 마이너스 13.1 그러니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차이값이 커 가지고 표를 이동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면 바로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노원병 이준석은 2020년도 4.15 통선의 조작값 35% 이준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더불당 김승환 후보하기로 이동시켰다.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5627표의 2배인 1만 1,254표다. 1만 1,254표 정도를 조작하는데 당선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을 조작을 하게 되면 강남에서 또 세 자리밖에 여러분 국민의 힘이 못 건지는 겁니다. 강북은 전멸입니다. 만 몇 천 표 정도 여러분들 1만 1,254표 정도를 조작했는데 어떻게 이준석이 여러분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노원병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이준석이 함께 표를 많이 줬습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준석이 여러분들 승리했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번 5번 6번은 조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6번을 보시게 되면 김승환이 4만 9,916표를 받았고 이준석이 5만 1,998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준석이 2,083표로 승리 한 선거입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김승환이 5만 5,543표 이준석이 4만 6,371표를 받아가지고 9천표 차이로 김승환이 승리한 거로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2083표로 이준석이 승리한 선거를 4위로 총선해서 9천표 정도로 김승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선거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당해가 여러분들 억울하게 탈락을 했는데 선거 부정이 없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어 다니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영악한 친구다 이렇게 두 번 정도 표현했는데 나는 영악 하다는 표현보다도 사악함 그 이상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당해가지고 모든 승부의 도덕질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이런 그림을 보고 누가 이름 이 그림을 모르겠습니까 2018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를 도덕질 당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나이가 올해 얼마나 됐습니까 40이 됐습니까 40이 40대입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런 거짓말이 이제 제야 전문가나 이런 분의 도움에 따라가지고 거의 지금 다 밝혀진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다 끝까지 숨기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뭐죠 그냥 바보 천치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다 숨기겠습니까 살아야 될 날이 창창한 친구가 모든 선거를 이룬 특히 자기가 나온 모든 선거를 다 2016년 총선 빼고는 모든 선거가 다 도덕질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덕질을 당한 것은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어떤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권력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향기롭고 매혹적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이나 검수도 아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게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좀 나이가 든 사람 얼굴을 보면 그냥 촉새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촌란거리게 사람들은 뭐죠 나이가 들면 좀 사람 보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부분들을 본인이 뭐 알겠죠 하태경이나 이준석이 왜 모르겠습니까 공부들 그래도 좀 한 사람들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덮고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신당 만든다고 저렇게 촌란거리고 다니니까 수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리 잘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자기한테 비상대책위원장 시켜준 110석 이상을 막겠다 그런 뻥을 어떻게 칩니까 그만큼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들 참 부실하면 저렇게 참 자격 미달인 인간들이 다 나서가 저렇게 고함 치고 다니는 걸 보게 되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전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님의 상당한 정보를 통해 조회중에게 정보를数 Frohsing 역사 Cravsingos